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이 내일 저녁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. 예비역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영웅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선정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국군 교향악단과 협연을 펼칩니다. 정기공연에 이어 다음 달 13일에는 계룡대를 방문해 장병과 가족, 인근 호국보훈 용사를 대상으로 제1회 계룡대 장병 위문 공연도 실시합니다. 정기공연에 이어갑니다.